주단클럽에 여러분들이 새내기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닉네임 여기서부터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은 홍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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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시오입니다 아 홍시오 방탄소년단 반갑습니다 저는 아희입니다 라이시 네 반갑습니다 저는 NW에요 NW? 왜왜왜? 논현동어였어요 논현동어였어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NW에요 NW는 NW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파티를 주최하는 박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B입니다 B 깨비깨비 그래서 이거 뭐지? 네비구 좋습니다 깨비씨 네 안녕하세요 동현입니다 아 동현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입니다 은하입니다 근데 또 어제 저희가 취재된 주단클럽에서 술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재미난 게임도 배워가는 뭐 그냥 의미없는 술자리를 들었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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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 나이 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아까 소개했을 때 대학생인데 유니벌시 유니벌시 요즘에 약간 영한 친구들은 어떻게 컹대하는지 요즘 저희가 요즘 만든 건데 저희 과에서 한 잔에, 두 잔에, 세 잔까지는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자 연습 연습 시작! 한 잔에, 두 잔에, 세 잔까지는 괜찮은데?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인덕대학교 방송여행과에 재학중인 35살 김동연입니다. 어제 출장은 술주 한 병, 맥주 두 병인데요 오늘 여기서 즐겁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